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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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오셨네요. 야, 저 춤을 춰야 돼. 지금 100만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99만 8774원인데 새벽에 되는 거 아니야? 새벽 3시에?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100만 됐는데 라이브로 찍었기를 했잖아요. 집에 가지 말라, 그냥. 아, 오셨어요. 뭘 왜 찍었어? 뭐해? 연습하셨어. 내가 이 아이들 찍고 있는데 왜요? 아, 그냥 찍으세요. 찍으세요,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찍으세요. 실력 가까워요? 아니요, 아니요. 발렌시아가 가방 어서 또 한 번 사면 맸다. 그거 갖고 와봐, 가방. 발렌시아가 가방 어서 왔어. 물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소가죽에 소를 몇 마리를 잡아, 요즘에. 왜 양가죽이야. 너무한다. 이거 뭐야, 무스탕 난리 났어, 다들. 무슨 가죽이야? 난리. 멋지다, 다들. 나만 맨날 입는 거. 보프라기란 거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내가 이 가격을 알아요. 예쁘다. 아, 잠깐만. 예쁘다. 너무 예쁜데? 언니 가서 자랑. 이거 남성 매장에 밖에 없어. 어, 그래? 남성 매장과 선배 스타일은 남성 매장도 많아. 어, 여자 거는 좀 화려하더라고. 어, 세상에. 양도 뭐. 이거는 소. 난리 났어. 동물을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사준 거. 시어머니가 사준 거. 시어머니가 사준 거. 시어머니가 사준 거. 시어머니가 혼숨 사주는 거 물이냐고. 아니, 나. 물이냐고. 그거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됐어요. 됐겠어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 또. 코트가. 또 당한다, 또 당한다. 안녕하세요. 옷을 너무 예쁘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거 가짜죠? 나 가짜 끼면 난리. 몸이, 귀가 그기고. 죄송해요, 근데 몸이 신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단짜로 하면 난리거든요. 단짜로. 고기하고는 달라요. 아이고, 고기도 그래. 뭐였어? 턱도 파먹게 생겨가지고.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 멋있다, 멋있다. 어머머, 어머머. 아니, 근데. 비율이 너무 좋아. 같은 동작을 하고, 호환 씨가 하면 되게 딱딱 떨어지는 게 멋있더라. 세로? 세로. 저랑 교차. 아, 그래요? 네. 나 이리로 가는 것만 연습했는데. 그쵸. 이리로 못 가는데. 저를 보고. 완전 진짜 있어요. 연습을. 계속. 여기가 바다에 왔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리로 못 가요, 죄송해요. 아하하하. 그러면 제가 뒤쪽. 반대로 갈게요. 예, 예, 예. 뒤에 50분이 더 좋은가? 왜, 왜.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네복 같아. 그 뒤에? 그러면 선배 거기를 까만색으로 올래? 그 막 카메라 워크 같은 것도 있어요. 안 돼, 안 돼. 아니야, 선배 괜찮아.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야, 안 돼. 괜찮아요. 아니야, 안 돼? 너무 멋있는데? 선배 진짜 멋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제일 멋있는데. 이거 너무 야해. 저거 봐. 어, 너무 좋아요. 어. 여보. 어, 명이로 하세요? 네.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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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하는 동안 그만까? DJ 프리 난이도 완전 대회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왜 그러세요 시작할게요 파이팅 오오오오오오 철저 슬터럭 다리 철저 철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